이은혜 선수와 대결 시작이 됩니다. 이은혜 선수와 대결 시작이 됩니다. 네트 맞고 나가는 양가은 선수가 매번 할 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은혜 선수가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하고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대결이 가장 최근 두 선수의 맞대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하의 득점 변할 때보다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의지가 또 활발히 1대3 뒤져 있고요. 이은혜 3대1 앞서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공을 보내니 초반 분위기 이은혜가 좋습니다. 4대1 양가은 나갔어요. 서브 득점 양가 예측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확률이 높다 보면 자신감으로 이어지니까요. 지금도요 양가은 선수의 날카로운 자 이렇게 주면서 네 굉장히 좋은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가은 역전에 이어서 한 점을 더 도망갑니다. 서브이 빨라요. 그리고요 더 도망갑니다. 설점차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까지 양가은 필요한 시점 4대8 본인 서브 두 개로 이어집니다. 네 서브 이후에 이은혜 공략이 5대8 이은혜 서브 득점 아 네 아 네 세트 맞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갑니다. 양가은 석점차 앞서 있습니다. 너 양가은 3구 강력하게 네 그 말처럼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게임 포인트 양가은 이은혜에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은 아 굉장합니다. 첫 번째 게임 따낸 양가은 선수의 서브로 두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아 이은혜 이결되고 있는 양가은입니다. 살았습니다. 다시 랠리 강한 랠리에서 양가은아 백 찬스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죠. 정말 컨트롤 잘했어요. 이건 찬스볼입니다. 이은혜 득점 다시 이은혜입니다. 나 이은혜 한 점 노도 반갑니다. 두 선수의 집중력도 엄청납니다. 아 랠리에요 빨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은혜 승리 1대4 두 번째 김도 초반 뒤져있는 양가은인데요 이은혜가 다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 다시 랠리 시작 이번엔 양가은혜의 포인트입니다. 한 포인트만 해 실리잖아요. 양은혜의 장점이 나왔던 장면 5대2 이은혜 앞서 있습니다. 이번엔 이은혜 포인트 야 이은혜 9대7 양하은 포핸드 네 이은혜는 유리한 상황 8대2에서 서브 두 개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하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어 우리 15도 길었어요. 자 두 번째 게임 7점 차까지 점수가 벌어져 있습니다. 9대2 아 이번에도요 백 대 백 게임 포인트에 몰려있는 양하은입니다. 자 네트 걸립니다. 양하은도 서브 득점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두 번째 게임 다시 한 번 이은혜입니다. 아 넘기지 못합니다. 게임 출발 양하은이 두 포인트 앞선 채 본인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양하은 득점 성공 양하은 자 이 흐름이 끊겼을까요? 3대0 앞서 있습니다. 백 대 백의 랠리 끊기지 않았습니다. 양하은 한 점 야 이은혜가 이걸 받아칩니다. 첫 득점 이은혜 내 티맞고 나갑니다. 이은혜의 범칠 이은혜의 공격이 내 티맞고 나가버리고 이번엔 양하은의 백핸드 탑스피니 세 번째 게임은 또 다른 양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양하은은 여기서부터 도망가야 되는 상황 포핸드 전환 다시 강하게 야 랠리에서 이번엔 양하은 이겨낸 2대7 이은혜의 서브득점 다시 꺼야되는 양하은 그러나 꺼지지 않습니다. 이신 전심이 됐을지 7대4 양하은 앞서 있습니다. 이은혜의 직선 그리고 대각선 만들어내야 됩니다. 버텨야 되는 양하은 그리고 버티면서 도망가야 되기도 합니다. 나갑니다. 양하은의 득점 배우와 8대6은 엄청난 차이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배티맞고 떨어집니다. 양하은 행운의 득점 참 실력도 실력이고 행운도 함께 따라온다는 얘기 그럼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은혜의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양하은 야 서브변화의 이은 백댕 백댕 각오를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